2013년 7월 23일 지내로그 굉장히 오랜만에 혼자서 로그를 찍어서 이제 슬럼슬럼 기를 텐데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이제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인데 Chris Brown의 Boom Stake Zeno 좀 더 틀어볼까? 오늘 새벽에도 힙합 레슨이 항상 늦게 끝나면 늦은 새벽에만 로그를 찍을 수 있어서 로그를 못 찍고 오랜만에 찍는 것 같다 오늘 로그에서는 방송을 안하고 쉬는 날에 뭘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쉬는 날에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된다 아!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데뷔를 했고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잔뜩 기대가 부풀어서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밋밋한 반응들 평범한 반응들 어! 진짜 왔어? 이런 평범한 일상의 반응들 안 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된 이런 습슬한 현실을 겪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면 음... 헬스장이나 이제 피부과를 가게 되는데 헬스장에 가서 이제 녹아내고 있는 복근을 다시 만들어 준다 그런가 아니면 잠도 못 자고 방송을 다녀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피부관리를 받거나 이렇게 집중의 하나를 하게 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밥 한 번 먹어주고 물론 닭밥 쉬는 날에는 무조건 닭밥 닭밥을 한 번 먹어주고 쉬는 날인 만큼 복근 레슨을 한 번 또 받아주는 게 묘미죠 보컬 레슨을 한 번 받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힘들다는 안무 레슨 안무 레슨도 한 번 받고 이제 저녁에 보컬을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일찍 정리를 하고 쉬고 누워 자면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이렇게 자게 되면 되게 늦은 새벽에 자를 웃게 된다 오히려 방송을 하는 날보다 되게 빠르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다 열심히 자면 그럼 그럼 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레슨도 받고 더욱더 멋있어 지내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쉬는 날에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다음에 로그 찍을 때는 다른 멤버들이 쉬는 날에 뭘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로그를 한번 찍어볼 생각이다 하여튼 내가 하루에 쉬는 이제 방송을 안하고 쉬는 날에는 이런 하루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음 안 뜨지 않았다 쏘쏘쏘쏘 열심히 산 것 같아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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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23일 지내로그 끝 다음 로그를 기대하시라고 고맙습니다